사상 최고의 록밴드로 평가받고 있는 비틀즈가 마지막 앨범 Let It Be를 녹음한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1970년 극장 상영 이후에 54년 만에 다시 공개됩니다. 월스 디즈니 컴퓨니는 마이클 린지 호그 감독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Let It Be를 다음 달 8일부터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에서 독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970년 5월 개봉했던 이 영화가 정식으로 대중들에게 공개된 것은 처음이라고 디즈니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영화는 비틀즈 멤버 존 레넌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가 1969년 1월 Let It Be 앨범 제작을 위해 함께 곡을 연습하고 녹음하는 과정을 담은 것으로 이번에 더 좋은 화질로 복원됩니다.